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양자컴퓨팅과 반도체 제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양자컴퓨터 개발과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기술,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GAA 기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경제는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양자 기술의 중요성이 막중해지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도 양자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미국 투자 규모의 4배인 21조 원을 양자 기술에 쏟아붓겠다고 밝히며 미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같은 서방 국가들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면 미국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를 신설했습니다.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 면제 대상 국가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포함됐는데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미국의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해준다는 원칙을 밝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